네 봅시다 보카 2대4 자 볼데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킹 한번 써볼까요 K.I.N.G K.I.N.G는 뭐가 된다 K.I.N.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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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? K.I.N.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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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다음으로 만나봅시다 K.I.N.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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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EA가 무슨 소리를 내는 건데요? EA는 두 가지 소리가 보이죠? 뭐하고 뭐? EA 중에서 여기서는 E가 됐죠. 좋아요. 이렇게 해서 다음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KID 쓰기? K-I-D 어? 어렵지 않구요. KID 다음 녀석? JAR J-A-R 그쵸. 그러면 이거 한 번 읽어볼까? 응.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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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R 뭔 뜻이겠어요? 꿀단지 꿀단지죠. 그렇죠. 누가 들고 있어요? 맨날. 이 친구가 맨날 들고 있죠? 누구죠? K-FU K-FU K-FU가 맨날 허니 JAR 가지고 가리네요. 오케이. 집에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. J-J J-I-C K J-J J-J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. J-J Tom J-J J-U-N-P J-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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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그쵸? 뭐 이상할때도 있네 불법주평이 이상하다 네 이럴때도 있대요 피아라때도 갖고 있네요 오케이 한산 봤어요 한산? 네? 영화 한산 아니요? 아직 안봤어요? 나중에 한번 아빠가 오시니까 한번 같이 한산도 보자 해보세요 재미있을거에요. 아 재미없을래? 전쟁영화같은거 라운드 할수도 있겠네 이수신 장군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수신은 너무 많이 봤는데요 아 그래요? 오케이 다음 녀석? 라이언 L-I-O-N 그쵸? 학생들이 좀 어려워 하던데 라이언이 네 다음 녀석 뭐야 어 레이크 L-A-K-E 그렇죠 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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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녀석 키 K-E-Y 아까전에 얘가 뭐였더라 허니 내가 내는 소리는 니 니 얘는 키 E-Y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E E가 되는거죠 오케이 키 다음 녀석 잼 잼 J-A-M 그렇죠 잼 잼 잼 잼 잼 레몬 레몬 L-E-M-O-N 음 얘는 조금 어려웠나봐요 좀 레몬 쩝이인가요 레몬 보자 쓰기 시험친거 키 레몬 점 자리 킹 킹 잼 하나 틀린거 알죠 예 너무 잘 보이네요 예 아 왠지 레몬을 못썼더라 레몬 사자라고 써놨네요 네 아 제발 누구 꼼꼼 말해줬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